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는데도 응답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막 설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문을 살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세계보금 할 수 있냐 저는 그 생각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거의 어른 되어서까지 했습니다 고생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현장을 보게 되니까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라 어떤 문제가 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제가 행계이 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는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는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개인 전도하는 데 보고합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거 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보고만 뭐냐 교회부터 보고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보고마가 안되지면 평생을 고생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럼 부흥되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도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심부름을 했나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그것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틀림없이 이 돌멩이에는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겠다 싶으면 돌멩이 뽑아내면 돼요 그렇죠 아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유리가 있으면 아이들이 다치겠구나 그러면 그거 치우면 돼요 그리고 이 좀보니까 이 길이 위험하구나 그러면 어른들에게 얘기해서 안 위험하도록 고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것 말고 그 외의 응답을 정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이 여러분이 이제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아주 오이하고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정인으로서야 일본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몇 명만 깨달으면 됩니다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 교회는 많은 데죠 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하고 달라요 많은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면 절보다 못해요 인간에게 다가오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재앙 원죄, 자범죄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게 아닌 지옥 배경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사단과 악한 영들 이게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살아가죠 그렇게 헷갈리죠 전도 열심히 하면 역사는 많이 났는데 교회는 부응이 안 돼 왜냐 이 털에서 못 빠져나오죠 전혀 없는 일을 이 세 단어를 보고 이 세 단어 해결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단을 이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지옥의 근세를 깨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절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르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제 얘기가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될 겁니다 재앙이 뭡니까 잘못된 줄 모르겠는데 들어닥치는 게 재앙이에요 재앙이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재앙이에요 나는 일본 폭발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일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일본이 제일 낚시하기 좋아요 여기 있어요 일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일본은 釣리의 최고의国입니다 이 가라앉아 버리면 골치와 봐요 저는 낚시하면서 건강을 많이 찾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나라가 가라앉아 버렸다 폭발해 버렸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업을 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이 재앙이 뒤로 들어오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자신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지옥 배경이에요 알고 봤더니 내 진짜 호적이 지옥이라 알고 봤더니 여기에서 오고 이 어마어마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는데 이 털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전투할 때 누가 뭐 말하면 내가 뭐 교만해서 그냥 말 같다는 소리 하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제가 뭐 교만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말 같다는 소리를 하니까 왜냐 대답하는데도 시간 낭비라 그러니까 날 보고 소문나기를 몇 년 살고 나니까 교만하다 하더라고요 모르죠 생긴 걸 생긴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걸 보고 한참 생각해봤어요 교만한 걸 알게 제 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려보니까 그래 보고 막 웃어보고 이랬는데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분들이 받은 응답하고 내가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밥 못 먹어서 이거 찾아다닙니다 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안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 보금전이 되니까 꼭 기억됩니다 오늘부터 아니 이 무시무시한 털에 내가 걸려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응답하나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버리는데 그 털에 가려있다니까요 아니 범죄 속으로서 끄집어내줬으면 다 해결해줬으면 편안하게 살아야지 왜 속으로 안에 들어가서 있나말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뭡니까 자꾸 세상 기준으로 삽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세상을 사는 거지 세상 기준을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사는 거지 세상 기준으로 살면 불신자예요 교회하서도 세상 기준으로 교회하서도 세상 기준으로 교회하서도 세상 기준으로 아니 선풍기를 사야 된다 세상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걸 왜 쓰는 거지 그러나 선풍기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선풍기는 선풍기지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신앙상을 이상하게 합니다 이 털을 여러분부터 깨면 역사를 나요 진짜입니다 전 또는 내가 가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열려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신자들이 기준을 사람 기준이 두고 이 세 가족 혹시 계시면 사람 기준에 두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그 사람에게다 내 신앙 기준을 두면 큰일 나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잘 안되니까 육신의 기준도 믿음 좋은 척하지만 육신 기준입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육신 기준도 한국 교회에 보니깐요 한국 교회에 보니깐요 뭘 그 신자가 말이요 뭐 다툼을 해가지고 목사를 고발하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게 기준이 뭔지 압니까 한국 교회에 보니깐요 그거 보통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에요 앞으로 큰 문제와요 그게 기준이 육신적인 데 있는 거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6절 기준을 이루다 신앙 생활을 아니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이 털 속의 가치가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 들어가요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하다하다 없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그렇지 물질이다 기준 내가 돈이 없다 저는 어릴 때 그래서 다행스럽게 돈이 없다 안 쓰는 거야 안 쓰면 뭐 하느냐 안 쓰면 어떻게 사느냐 내가 모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거야 다른 사람 있는 돈이 내게 없다면 나는 모자라는 거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실력가 줘야 돼 그러시오 이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으면 눈에 안 보이는 허감 저주들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진짜 빛의 경쟁이 다 살아나는 거요 우리 중위자들은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 뒤에 겁니다 성공 기준은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공이 날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거기 벌써 틀린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돈 100억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면요 100억을 날라가 버려도 괜찮아요 왜냐 돈 벌 수 있어요 100억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なくなっても構いません また稼げばいいわけですから 내가 돈 100억을 벌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100억이 왔다 문제가 되는 거에요 100억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없어져 버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질려고 하는데 가질 사람이 못 되면 언젠가는 없어져요 이 사람이 돈을 1000억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없어져 버려도 생겨요 그러니까 돈가 이야기했으면 미안한데 성공에다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성공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사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 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 교회만 가문 시험 들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런 인간들만 모여 있으니까 시험 들 수밖에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 듣는 게 아니죠 시험 주고 받고 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말이요 수준이 구멍가기 수준이 너무 많아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건 구멍가기 수준이 이런 것들이 한국에 쫙 깔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교회가 세계에 의지하는 작가회사 같은 그런 레벨이 여러분 딱 머리를 흔들고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시험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냐 어마어마한 복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 속아 가지고 사단의 털에 속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수고히 흥흥을 모っているの니 사단의 왁에 담아 사이트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다치다니는 비슷한 이해 못하는데 제가 일본으로 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잠을 자거나 미국 자거나 외국에 잠을 잡니다 이불 심지어 수건 다 정리해놓고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보면 되게 지저분하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이 소리 듣는 것이 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자존심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어제 얘기한 거 일본의 함정 교회의 털 교회의 털 교회의 털 교회의 털 열심히 달려도 우물 아닙니다. 너무 많이 달리면 물속에서 땀납니다. 이기적인 교회라니까요. 큰일 났죠. 이기적인 교회입니까. 이래가지고 늘 경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와요. 결과가現れます. 미지리트. 여러분 한 명만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미지리트.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교회 위기. 그것까지 괜찮아요. 그것도 아직도 괜찮아요. 부도라고요. 교회는 부도 안 나지요. 교회당이 부도라고요. 교회ではなくて 礼拝도가破탈してしまいます. 말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복음 은약을 양심적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이런 저주는 절대 안 온다. 福音의 계약을 良心적으로握っている者には このような呪いは現れません. 이때 여러분 사단은 뭐 하는가 보세요. この時に 사단은何을しているのか 見ていてください. 이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듯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崇拝している 심지어 이 사람들은 사단을 숭배한다고 말합니다. 彼らは 사단을崇拝していると 言っています. 심지어 일본에는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사단도 믿고 우리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귀신 문화 막 만들고 가르칩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요. 그래서 자꾸 이게 이 세 가지가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 중에 이게 제일 먼저 들어오지. 그러니까 불어넣은 거요. 이런 불안으로 평생 살다가 병걸리고 말이죠. 이 불안의中で 一生が生きていて それが病にかかったりします. 이 사단은 이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今もずっと こういう仕事をしています.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터를 깨라. 세상을 사는 거지 세상 기준 아니다. 그렇죠.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이지 사람 기준이 신앙생활 아니다. 人と一緒に 生きるわけで 人が 기준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で 해가지고 못 이겨요. そんなレベルでは この力には 勝てません. 어떤レモンナントが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を 했습니다. 목사님 제 비전이 있습니다. 뭐냐 조금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말해봐라. 젊으니까 뭐든지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제 비전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꼭 하고 싶었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려면 굉장히 더러운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밑에 기반을 까는 공부들이 있다. 그것부터 해라. 대통령 중에 제일 직업 많은 게 뭐냐 그걸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너를 알리는 시간표가 올 거다. 그게 국회나 어디 무슨 일어내서 하는 거다. 그러고 나한테 네 힘을 키우면 대통령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力을 더 구하려면 대통령이 출퇴바이 될 수 있는 것이 생긴다. 단 많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꼭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고 추천하기 전까지는 나오지 마라. 그러나 그러나 지지 가 대 대통령이 꼭 국회의원 해주십시오. 정말 당신은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될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와주십시오. 하거든 가고 그렇지 않거든 가지 마라. 사단이 이기고 있냐. 완전히 지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이 사단의 틀을 깰 수 있는 답가진 사람이 한두 명씩 나오면 반드시 역사하려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단의 틀을 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몇 가지 확실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교회가 이러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골리아시 나타났는데 다비스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갔는데 다비스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알기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가는데 요셉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 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드랑 메사 아멘어가 이유 없었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이면 다 죽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가서 쓸 때문나마 시험 들고 이런 사람 보면 나는 존경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뇌를 따로 갖고 와서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알게 돼.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내가 그렇다고 할 때는 어떤 상태일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름을 계속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단의 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다가 문제 하면 또 원망 합니다. 자기가 들어가 놓고 문제 터지면 또 원망 합니다. 원망 할 것은 많아요. 이게 다 원망 거니까 죽을 때까지 할 게 많아요. 24시 해도 남아요. 이것을 알고 이것들이 웃고 있는 거지. 그런 싸움 입니다. 생명 두려워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까? 생명이 뭔가 아니까? 생명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도 두려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산 두려워 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뭔가 아니까? 돈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는 재산 하는 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알면 반드시 틀을 없애는 몇 가지가 옵니다. 첫째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걸 다 깨뜨려 버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의 힘이 와요. 여러분이 거치장 쓰는 옷 입고 맞지도 않은 신발 신고 여러분이 모자 한 개 축구 해봐도 축구 가 되는가? 삭가 するときに 사이즈가 合わない 服や シューズ 帽子 など かぶって やると 삭가 になるんでしょう か? 나는 우리 한국이 한복 좋다고 하는데 저는 한복 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한국어の伝統の 着物のようなもの いいと言ってんだけど 私は 一度も 着たことはありません. 세계정보 굉장히 힘들어. 世界制服のために ややこしいんです. 服が 그러니까 내가 서양 가보니까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차다고 쫙 하면서 빵 먹고 우유 마시고 식사를 이동합니다. 西洋に 行ってみると ジーンズに 티シャツ ドライブしながら 食べたり そうしていました. 우리는 식사를 갖다가 말이죠 된장 찌개 이걸 차에 제가 못 먹습니다. 韓国の 食事は 車では 食べることは できません. これは 근본적으로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 은 작게나 나오지 한국 얼마 많은데 日本 は 量 少ないんだけど 韓国 量も 多い 그래서 미국 에서는 여자분들 할 일 해요. 내가 아침에 일 나서 밥 食べたり 이런 걱정이 없거든요. アメリカ 女性が 朝の 食事 どうしよう か そういう 心配 など ありません. 그냥 일어나서 각각 시간 일어나서 나가서 빵 먹고 우유 마 술 잡 먹고 그러 가는 거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로 처리 호출 해야 그 먹고라면 치우는데 또 시간 걸려요? 그래, 세계정보화하기 힘든 거지 우리라도 요새 많이 바뀝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가디가 두고 축복을 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버리면 초대교회의 힘이 생깁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능력과 감남산의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라빵 능력이 체험되어져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섞인 게 아닙니다 버리고 이게 가득 차야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름 좀 넣고 위에 성령 넣은 거 아닙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로 뭐가 납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 와요 그걸 권세라고 하기도 하고 권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사도행기의 이장유질의 시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이거 회복해라 가짜 붙잡고 떨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진짜 붙잡고 해라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의 힘으로 내 불안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서 세계 살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문 2장 9절 10절 11절 여기 수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도 보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일본 살려요 이 준비하세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준비해놨다니까요 3천명이 일어나버려요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자꾸 걸려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못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준비하시는 절대 경제가 있어요 사둥이 2장 43절 45절입니다 헌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헌금이 뭔가를요 헌금이 뭔가를요 교회에 와가지고 봉투 찾아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것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 말은 헌금을 놓고 기도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경제 축복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온다는 걸 불신자든 신자든 그렇거든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오시면 그냥 집회 참사 이런 헌금하고 갈 겁니다 그 헌금을 모르는 거예요 헌금을 모른다는 말은 돈을 모르는 거예요 경제를 모르는 건데 그 사람들이 돈 잘 버려도 소용없고 잘 버릴 수가 없어요 전 세계를 돌고 있던 경제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린 겁니다 이게 세계 살린 발판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어떤 믿음이 되었냐에 따라서 역사하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만 가지고 이게 초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이 아니고 시간표, 문, 능력 다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의 능력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시간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열린 문들이 진짜 문이에요 이거 해보기 바랍니다 얘기는 간단합니다 오늘 조금 길게 나가는데 얘기는 간단해요 사단의 틀을 깨라 사단의 틀을 갖고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깨라 사단의 틀을 깨라 여러분이 한두 분만 기도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 안 했는데 경제를 여러분의 경제 측으로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틀을 깨라 새로 준비하시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틀은 뭐냐 하나님이 초대 교회 주인 그 힘 잘 보세요 아무도 못 말려 이거 만드는 데는 나와 교회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첫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초대교회는 헤로 성전 그 사람들은 헤로 성전입니다 유대인은 헤로드의 신전이었습니다 줄이 우상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아닙니다 전 지역에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성직자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전 교회인이시스템 전 신도가 시스템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텐데요 교회가 살고 죽는 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늦게 가는 시기에 차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2000년 늦게 가는 시기에 차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후손은 200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털을 짜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면 틀림없이 역사를 합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만들고 이런 털에 빠지게 하는 말들만 안 해도 역사 시작돼요 교회에変여 이神의 축복을 知らないように 이 왁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그 말 워낙 각인되기 때문에 말이 저들 나올 겁니다 그들을 기도하나 나는 워낙 각인되어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보자 역사에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약속하셨는데 항상 주시겠다 그리스도가 요미가을라 텐토치의 모든 권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常히 与える 두 번째 뭡니까 이른데 틀에 빠지지 않도록 감남산으로 부른 겁니다 시간표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세상 살려고 하면 진짜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마다 다락방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인정만 해도 됩니다 인정은 안 하니까 인정은 안 하니까 내가 나이도 들어가고 또 나는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하는 힘이 들어가고 내게는 지금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인정하게 돼요 내가 일본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총리가 될지라도 총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본의 문제 해결 못하니까 이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보고 교회가 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표를 보세요 빌리포로 가게 됩니다 빌리포로 언제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르디아를 만나게 됐는데 르디아를 만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4등의 16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려 16절 6절과 10절 神様가 중요한 전환점을 모으켜られます 뭡니까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당연히 가야 되죠 마게도니아로 당연히 가야 되죠 그래야 로마로 이런 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만큼 축복받으면 좋겠냐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어떤 산업이 되어야 되느냐 이 정도 축복을 당연히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보고 말아 몇 가지 일이 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조금만 했는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 응답이 이메요 그러면 여러분의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빛의 경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는 그냥 경제가 아니고 세상 살리는 경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는 그냥 경제가 아니고 세상 살리는 경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은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가 받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 결론입니다 25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24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이겁니다 세상 것을 넘어선 응답이죠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여러분들은 많은 거 있습니다만 삼오너를 만들시는 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25입니다 아니 내 주위에 일하는 사람을 가면 보니까 어느 날 보면 이 사기꾼들이 우글거려 아니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도둑놈들이 우글거려 전부 자기 일 챙긴 사람은 우글거려 그거 하고 아니 어느 날 일하는 일꾼들 일꾼들 보니까 오늘 팀들이 쫙 모인 이런 복이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이런 복이 들어오고 나오는 근원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이오 브리스카 팀이 되어야 되겠는데 될 필요는 없고요 되어지는 축복을 아니 사업에서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국가에다가 물을 줬습니다 국가 국가는 여러분이 안 해도 국가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다가 좋은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받을 축복은 하나님이 따로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학교 짓습니까 학교는 국가에서 다 짓습니다 가이오 브리스카처럼 영원히 남는 영적 싸움하는 데 살아 가이오 브리스카처럼 영원히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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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 내년에 제2의 RTC 운동에 나올 겁니다 일본에 정신질환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학교가 없어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ないから そうなったわけでは ありません 일본에 정신질환자 계속 늘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국가에 경제가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의 경제가ないから 지금 그 일을 아무도 하지 못한 겁니다 벌써 어릴 때부터 왕급입니다 우울증에 자살합니다 이상한 짓 합니다 정신 돌아가지고 막 여름에 죽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마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상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왔어요 좀 오래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런 것을 막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요 브리스 가요 브리스 가요 만들어지는 게 맞을 겁니다 만들어지는 게 맞을 겁니다 저게 JRTC 운동이란 말이에요 내년에 나올 주제들입니다 무조건 하지 말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얀 옷이 예쁘다 이래가지고 간호사 하면 안 돼요 그건 소녀들이 하는 짓이지 간호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간호사가 何なのか 知らないと いけません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 노름꾼이 몰려오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누가 말입니까 삼기업팀 삼기업은 뭡니까 앞으로 사회살리는 사회기업 문화기업 선교기업입니다 헤라가 아닙니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생 살다 죽었는데 선교도 하나도 못하고 밥만 먹고 죽었다 일본 땅에 살면서 일본의 허가 문화를 한 번도 심부름을 못해주고 죽는다 돈 벌어 말 거예요 일본에 숨이 나가라 한 번도 일본의 흐름 문화를 打ち破ること에 전달이 되어야되지 않았다 차라리 그럼 역전에 누워있는 노숙자가 괜찮지 이 사람은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먹고 죽어 먹고 얼마나 편합니까 단어 세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3つ의 단어를覚えていてください 일본의 가장 중요한 축복받은 이것을 함정에 빠뜨리지 마라 일본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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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고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진짜 살리라 그러려면 사탄이 만드는 털 벗어나라 그 이상하게 부흥될 겁니다 여기 특히 젊은 렘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들과 해보세요 여러분 되면 교회 이상하게 살아납니다 어른들 눈치 못해요 그냥 막 살아나요 어른들 눈치 못하지만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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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강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 복음화 그것으로 일본 살리는 시작을 꼭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의 메시지는 조용하게 좀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메시지는 오늘의 메시지는 오늘의 메시지는 듣고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 들으면 사실상 문제가 와요 지구상에 실제로 온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지구상에 실제로 온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일본에 먹고 사는 게 문제 아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일본 때문에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종들에게 당연한 은혜를 받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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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